자 지금부터 이제 게시판 흐름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진행할 건데요 게시판 흐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둘러봤지만 이렇게 이런식으로 갈 겁니다 맨 처음에 리스트로 들어왔다가 리스트에서 글쓰기 폼으로 갔다가 글쓰기 폼에서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해서 글쓰기 처리가 되면 다시 리스트로 자동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리스트에서는 글번호를 입력해서 게시판 글번호 글보기 쪽으로 갔다가 글보기에서 업데이트 폼으로 가서 수정을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폼으로 갔다가 업데이트에서 글쓰정 처리로 갔다가 처리가 다 끝나면 글보기로 다시 돌아오고 글보기에서 글 삭제를 버튼을 누르면 앵커 태그죠 누르면 여기서 글 삭제에서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리스트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작성하고 이거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필요한 jsp 파일은 이거 왔습니다 리스트.jsp 볼드 폴더란에 리스트 뷰 라이트 폼 라이트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 델리트 점 jsp 를 만들겁니다 지금은 이제 흐름만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는 전혀 없이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는 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츰 차츰 채워넣기를 해서 그래도 이제 게시판 다운 게시판을 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 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앞서 눌러서 new 무슨 프로젝트를 만든다구요 dynamic 웹 프로젝트를 만든다 눌러 주시구요 프로젝트 이름은 뭐 챕터 03 정도로 하겠습니다 03 뭐 보드 이렇게 해서 보드 빗자를 소문자로 만들까요 올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보드 이렇게 해서 보드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그냥 터쳐서 피니쉬 그냥 눌렀 겁니다 피니쉬 눌러 가지고 만들었구요 만들면 여기 톰케 서버나 이런 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자바만 지금 현재 자바 리서스에 보시면 여기 자바 자바 지금 맨 처음에 세팅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자바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구요 잘 들어가 있네요 자바 라이브러리 잘 들어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그 아파치 톰케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어서 여기 톰케 라이브러리 가 안 들어가 있으면 톰케 라이브러리 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jsp에 오류 납니다 여기는 jsp가 이렇게 있으시죠 jsp api 여기 있으시고 서블리 있으시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짜는 서버 쪽 프로그램을 짜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게 전부 다 들어있어야 오류가 나지 않는다 확인했구요 되시겠죠 확인하셨구요 자 웹 컨텐트에다가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자 웹 컨텐트에다가 오른쪽 와서 누르시구요 뉴 하시구요 뭘 만든다구요 폴더를 만든다 폴더 무슨 폴더를 만든다구요 보드라는 폴더를 만든다 보드 엔터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요 앞에 있는게 폴더죠 폴더 보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7개의 jsp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구요 맨 처음에 만들거는 이제 그 보드 오른쪽 와서 누르시고 뉴 하시구요 html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html 만들면 데이터도 못 바꾸고 하니까 아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서 결과는 html에 나오는 jsp 파일을 만드는거죠 자바 기반에 자바를 뚝딱뚝딱 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쓴다구요 리스트 리스트라고 쓰시고 엔터 친다구요 그래서 리스트.jsp를 만드시면 요거 자바입니다 라고 표시로 이제 맨 처음에 랭기지 자바라는 코드가 생겨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거를 이제 페이지 이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디렉티브 태그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꺽셀페이지 파센테이지 골뱅이 이렇게 골뱅이까지 쓴 것을 그 디렉티브 지시하는 태그다 라고 써져 있구요 얘가 지금 여기 자바입니다 이거 자바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처리해서 결과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럼 타이틀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게시판 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죠 써 주시고 바디 부분이 보이는 쪽 보이는 쪽이니까 h1 태그 제일 큰 제목에 해당되는 h1 태그 쓰겠습니다 게시판 리스트라고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이구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제목을 저희가 클릭해서 글보기로 간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목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제목 날짜 뭐 작성자 이런거 글보기로 나오니까 거기 리스트가 나오니까 제목에 해당되는 anchor a 쓰시고 a 쓰시구요 hrf 어디로 가느냐 글보기로 갑니다 뷰 점 jsp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냥 그 리소스 자원 이름만 그대로 쓰면 된다 폴더 이름 이런거 안 써도 되고 뷰 점 jsp 로 가세요 뭐 이렇게 썼구요 이때 글번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 물음표 쓰시고 글번호가 뭐 10번 이에요 이렇게 쓴다구요 써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이 사이에 이제 그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이렇게 써 가지고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아 이제 글 제목 글보기로 이동하는 거 다 만들었구요 br 태그 넣어서 br br 슬래시 이렇게 넣을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이동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anchor 태그로 만든 건데 나중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로 이동시킬 거에요 자바스크립트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이동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구요 자 두번째 두번째 anchor 태그는 이제 href 읽고 글쓰기로 이동한다 write.jsp 글쓰기로 이동해 주세요 write.form.jsp 네요 write.form.jsp 로 이동해 주세요 자 write.form.jsp 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글쓰기라고 글쓰기 이렇게 쓰기 글쓰기보다는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로 간다 anchor 태그 가운데 있는 글자를 누르면 글쓰기로 간다 되시겠지요 이렇게 써서 컨트롤을 저장을 하세요 컨트롤 s 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구요 컨트롤 fc 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서버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서버가 다시 리스타트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리스타트 했습니다 이쪽은 글 보기로 가야 되고 클릭하면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404가 났긴 했지만 주소란에다가 view.jsp 고 넘버가 10번이에요 라고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뒤로 가기 글쓰기를 또 클릭하면 지금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없어요 안 만들었죠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는 나지만 write.jsp 여기 write.jsp 이걸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404번 404번 오류가 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자 잡아니까 메인을 누가 갖고 있어요 통계 서버 하고 있어요 뒤로 다시 돌아오세요 뒤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리스트 까지는 잘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됐어요 그 제일 뭐 데이터는 데이터는 깔끔하게 db 어차피 깔끔하게 안 보이지만 저희가 폼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드는데 일단 리스트.jsp 가 실행되게는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실행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에 그 앵커 태그에 그 앵커 태그 html에 앵커 태그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라이트 폼 글쓰기 쓰기 버튼을 만들어서 이동하기 만들어 왔죠 그래서 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라이트 폼.jsp 가 가도록 했으니까 라이트 폼.jsp 를 만들어야 돼요 해 보겠습니다 자 보드에다가 쓰시고요 오른쪽 말씀 누르시고 뉴 하시고 또 jsp 파일 만들고 클릭하세요 라이트 라이트 폼 라이트 폼 점 jsp 엔터 잘 쓰시고요 타이틀에다가 똑같이 하던 거예요 타이틀에다가 게시판 글쓰기 라고 쓰는 거죠 게시판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를 만들고 있고 자 무슨 태그 h1 태그 h1 태그 h1 태그를 이용해서 게시판 글쓰기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게시판 글쓰기 처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게시판 글쓰기 처리 처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글쓰기 폼입니다 글쓰기 폼 얘는 폼 태그가 있는 폼입니다 처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거는 HTML에 폼 태그를 만든다 이런 얘기에요 폼 태그에서 액션 액션에다가 액션에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거입니다 자 폼 태그 만들겠습니다 폼 form 나오시죠 엔터 액션이라고 나오죠 라이트 라이트.jsp 처리는 라이트.jsp 폼은 라이트 폼.jsp 현재 라이트 폼.jsp 입니다 폼 안에 폼 태그 안에다가 버튼 태그를 집어넣는 거에요 버튼 태그 버튼 태그를 집어넣는데 버튼 태그에 디폴트가 서브밋이에요 서브밋 전송을 하자 서브밋이라서 여기다가 전송 또는 등록 이라고 누르시는 거죠 글쓰기 글쓰기를 다 했어요 글을 등록해 주세요 등록 이라고 누르면 이제 전송이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액션 쪽으로 액션 쪽으로 가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가요 데이터 입력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흘러가기만 하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전송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이렇게 되시고요 딸랑 버튼 한개 나오세요 등록 버튼 저장하시고요 이제 라이트 폼.jsp 가 됐기 때문에 리스트.jsp 로 다시 돌아오시고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쓰기 폼으로 가고 글쓰기 등록 처리할 때 그 HTML 폼의 액션에 설정을 하시는 거고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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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없다고 하는 게 뭐가 없다고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라이트.jsp 를 지금 처리하는 거죠 라이트.jsp 를 가게 되는데 라이트.jsp 가 지금 현재 없기다 이제 404인데 찾을 수 없습니다 안 만들었으니까 찾을 수 없죠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만듭니다 라이트.jsp 를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라이트.jsp 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보드에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그리고 뭘 만든다고요 jsp 파일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야 되는 파일명의 이름은 라이트 라이트 WLIT 라이트.jsp 엔터 라이트를 쳐 주시면 되겠고요 그 자동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표시되는 html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필요가 없어서 이제 여기 엔터 위에다가 좀 썼고요 꺽셀 표시 퍼센테이지 좀 붙여주세요 꺽셀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좀 붙여 주시고요 이렇게 꺽셀 표시 퍼센테이지 라고 쓴 안에는 여기는 이제 순수한 자바입니다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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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코드 부분 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그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아웃풋이 되는데 html 코드 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순수하게 자바로 개발하시는 거예요 여기 왔다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시스템 점 시소가 안 돼요 여기는 자바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소가 안 먹어요 아웃 점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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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대신 몇 번 쓰고 그걸 write write.jsp 를 실행하고 있고요 이제 게시판 게시판 글쓰기 처리를 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 드릴게요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요걸 쓴 이유는 그 게시판에서 자동으로 이동해 버리거든요 자동으로 어디로 이동해요 그 리스트를 이동해 버려요 그럼 여기를 거쳐 갔는지 안 거쳐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찍으라고 한번 시켜 본 거예요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 리스트로 처리를 다 한 후에 처리를 한 후에 자동으로 자동 자동 리스트로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페이지 이동 이동 시킴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스폰스가 보이세요 RES 정도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리스폰스가 보이고 리스폰스 점 쓰시면 샌드리라이트 샌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디렉트 이렇게 보이시고요 쌍땀표 찍고요 리스트 점 JSP 로 이동하세요 라고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HTML 부분은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리스트로 바로 가버립니다 얘는 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장 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이제 그 Eclipse 부분 창 콘솔 보기 위해서 콘솔이 찍히는 걸 보기 위해서 Eclipse 부분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콘솔 쪽을 볼 거예요 콘솔 쪽 콘솔 쪽 자 브라우저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류 나고 있지만 브라우저 부분 창으로 열어놓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맨 처음에 리스트 점 JSP 로 가시면 여기 있죠 쓰기를 클릭합니다 갔어요 그럼 쓰기 폼이 나오죠 등록을 클릭합니다 등록을 누르시면 요쪽에 리스트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요 중간에 뭐가 찍혔어요 라이트 점 JSP 게시판 글쓰기 처리를 했다 라고 찍혔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스트 처리를 가면은 글쓰기 처리를 가면은 리스트로 자동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이런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예요 작성을 해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페이지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앵커 태그 브라우저에 입력해서 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 붙여서 했고 그 다음 폼 태그 붙여서 라이트 폼에서 했고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샌드 리스트 했고 자바스크립트 쪽만 안 하고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데이터 만들고 폼을 만들면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왜 했는지 알게 되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보실 수 있으신데 지금처럼 텍스트를 클릭할 때는 앵커 태그가 괜찮습니다 앵커 태그 텍스트 클릭에는 앵커 태그가 좋은데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이런 그 TR 한 줄을 전부 다 클릭해라 게시판에 TR 한 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TR 안에다가 앵커 태그로 붙일 순 없거든요 포지션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클릭하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처리를 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 처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흐름을 만드는데 리스트.jsp에서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라이트 폼으로 갔다가 라이트 폼에서 그 폼 태그에 버튼 클릭하면 액션 태그에 해당되는 라이트.jsp로 가고 라이트.jsp는 다 처리되면 자동으로 리스트로 동작이 되는 이제 샌드리라이트 리스폰스 샌드리라이트를 리다이트를 이용해서 게시판 쪽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거를 이렇게 해 봤어요 뺑뺑이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브라우즈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셨지만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있다가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쓰기를 갔다가 등록을 누르면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가 처리 쪽으로 갔다 왔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콘솔에 이클립스 콘솔에다 찍으라고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잘 찍히죠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제목입니다 를 클릭하면 글보기 쪽으로 지금 이쪽 글보기 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하시는 거니까 글 리스트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글쓰기 폼하고 글쓰기 처리를 복사해서 이제 이렇게 수정 폼하고 수정 처리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리 부분을 1개 복사해서 글 삭제 처리를 1개 만드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1개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재활용 하시면 좋겠죠 재활용 재활용 b.jsp 엔터 치세요 b.jsp b.jsp 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게시판 리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게시판 글보기로 바꿔주세요 게시판 글보기 밑에 있는 것도 게시판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게시판 글보기로 바꿔줍니다 됐죠 바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내용을 여기다가 밑에다 써야 되겠죠 썼다고 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수정으로 갈 수 있고요 수정은 업데이트 폼입니다 업데이트 폼 frm 폼.jsp 로 보내면 되겠고요 글번호 마찬가지로 보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앵커 태그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글 수정이라고 글 수정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수정 삭제 수정 삭제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게 삭제인데요 삭제 삭제인데 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처리하러 가야 되니까 delete 로 씁니다 delete.jsp 인데 번호를 보내세요 물음표 물음표 number equal number equal 이렇게 해서 번호를 보내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한글 바꿨고요 링크 태그에 수정과 버튼 삭제가 있어서 저희가 처리할 때 삭제하러 가고 이제 수정하러 가고 그래서 수정하러 수정하러 가고 앵커 태그 삭제하러 가고 앵커 태그 이렇게 해서 글 보기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폼은 update form.jsp 이렇게 만드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수정 처리 예상되는 것은 글쓰기 하고 동일하신데 글쓰기 하고 동일하신데 글쓰기는 미리 데이터가 세팅된 게 없고 처음부터 넣으셔야 되고요 글 수정은 데이터 세팅하고 수정하세요 이렇게 처리를 한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write.jsp와 write.form.jsp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예 복사하세요 복사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면서 write는 update.jsp로 복사하구요 그 write.form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update.form 이라고 바꿔주세요 범위로 바꿔서 엔터 시켜서 이제 두 개를 만듭니다 뭐 툭닥툭닥 해서 금방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update.jsp를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가 다 끝나면 게시판 글 수정이죠 그래서 수정에 해당되는 게 update.jsp를 처리하는 거고 글 수정이라고 바꿔서 쓰세요 수정 처리를 했다 수정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자리가 다 끝나면 글보기로 갑니다 글보기 글보기는 view.jsp고 글번호 가져가야 되죠 물음표 number equal 10번 뭐 이렇게 글번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은 처리를 한 후에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글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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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보기 페이지로 이동한다 페이지 이동시킴 글보기니까 view.jsp죠 가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글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update.jsp 이고요 마찬가지로 글쓰기로 되어 있는 거를 다 글 수정으로 바꿉니다 자 지금부터 글 수정 할 거예요 저 밑에도 글 수정 할 거예요 수정 수정 할 거예요 글 수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정 처리를 위해서 HTML 만들고 수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HTML 만들고 폼 태그에 액션 집어넣는데 자 입력이 다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update.jsp 수정 처리하러 가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은 수정 버튼이에요 수정 수정 버튼입니다 이렇게 해서 써 주시면 되겠고요 저장해 주세요 자 됐죠 테스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글 수정하러 갔을 때 글보기 글 제목입니다 를 클릭하면 글보기 쪽으로 오고요 글보기에서 수정을 클릭하면 수정 폼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수정 폼 수정 폼에서 수정을 누르면 이제 update.jsp 출력이 되는 거 보이시죠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얘를 그 처리는 하지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자동으로 어디 가요 글보기로 가니까 글보기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수정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 처리를 한 후에 글보기로 넘어왔어요 자 삭제를 누르면 삭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가야 되죠 요거는 아직 개발 안 했죠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는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복사 업데이트나 write.jsp 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delete 삭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delete.jsp delete.jsp 엔터 쳐서 만들어 주시고요 delete.jsp 를 더블클릭하세요 하시고 이번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delete.jsp 라고요 delete.jsp 뭐하는 거라고요 글 삭제 처리하는 거예요 글 삭제 처리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리스트로 이동해요 리스트로 이동한 건 똑같습니다 리스트로 이동한다 그리고 list.jsp response.send rewrite list.jsp 라고 써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테스팅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쓴 다음에 게시판 글 보기인데 삭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삭제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자동으로 리스트로 간다 리스트로 가 있죠 네 다시 그 리스트는 서버를 스타트 하고요 여기다가 url을 쳐서 board board slash list.jsp 쳐서 엔터 쳐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쓰기입니다 앵커 태그에요 여기 오른쪽 바닥을 눌러서 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앵커 태그 붙어 있죠 앵커 태그 붙어 있고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이동을 했고요 등록은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여기 폼 태그 다시 소스 보기를 하시면 여기 이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자 폼 태그입니다 등록을 클릭하면 폼 태그를 이용해서 라이트 글쓰기 처리 쪽으로 갔다가 이제 바로 리스트로 넘어가게 돼서 바로 리스트가 나옵니다 처리에서는 라이트 글쓰기 라이트.jsp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샌드리 라이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보기를 클릭하시면 글보기로 가서 수정을 클릭하면 수정 처리를 해서 이렇게 다시 글보기를 다시 돌아오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글 삭제가 됐으니까 글 삭제 된 상태에서는 글보기가 안 되죠 글이 삭제 됐으니까 그래도 리스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 흐름에 대한 것을 한번 짜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